아따까 띵디의 아싸 뽀메 저 이것만 하니까 좀 그래서 근데 다른 살인마도 좀 섞어가면서 할게요 아싸 뽀메 보고싶다고요? 그러면은 먼저 외꾸를 하자 자꾸 아싸 뽀메 보고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따까 띵디의 아싸 뽀메 아 네 세계장님 10개여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개여 구독 고마워요 아 느릿느릿한게 참 답답하다 진짜 아 개누려 존나 답답해 정신 나을 것 같애 정돈겜의 성적 흥분을 하는 똥겜 패티시지 다하라 음 똥이 묻었군 너는 그 똥똥이 곧 최대치를 오르게 될거지 근데 이렇게 그냥 들이대면은 그냥 때려도 돼요? 굳이? 아 그거 기어코 다 켜야겠니? 응? 저있넓 네 난 이거는 저기서 지금 간을 보고 있거든 너 일로와봐 아따니까 띵디의 아사뽀메를 맛봐야겠구만 이놈들 너도 일로와 기가 맥히지 어 맛이 어때 즐기지 맛이 즐기지 아 감사합니다 아 힘내십쇼 화이팅 화이팅 언젠간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새끼들 매콤한 아사뽀의 맛을 하하 죽어라 어 하하 죽어라 좋아 이제 아사뽀메를 맛볼준비가 다 되었구만 하하 좋아 아주 깔끔 깔끔하게 씻고 있구만 희 있구만 이런 머리 좋아 커 basil 그 똥똥이 다 오르는 순간 너는 아싸뽀메를 맛보게 될 것이야 좋아 복이 다 올랐구만 아하 죽어라 으흐흐흐흐 Ma 그니까 맨 在100 설치부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누가 또 아싸뽀메를 맛볼래? 어? 너가냐? 어? 어? 야 이거 봐라? 어? 어 저기 토하는 사람이 지금 아씨 안보여 이거 어떻게 안보이냐 어?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껍만! 아니 가져가세요 ㅋㅋ 마디 어하아 똥맛 좀 봐라 아아아아 아아아아 으하하하 은 으 으 으 으 대바드에 나무 있으라 허허 똥맛 좀 봐라아 키놈시키 키놈시키 아다미카 띵디에 아싸 포메에에에에 엑어억 으어어억 얜어억어억어억어억 쯯 얘는 어디 갔을까? 스테레머니로 마텀카 오줌처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알 producción 하지만! 이렇게 하면 엔티티는 안좋아합니다 바투를 안줘요 갈고리를 많이 걸어야 돼 내가 다 빼먹었거든 중간에 횡령해가지고 엔티티가 별로 안좋아